1, 2, 1, 2, 3 한 번 입어놓고 답장은 안 해 얼마나 바쁘시길래 끝나고 뭐해 얼굴 좀 볼까 오늘 우리 얘기 좀 해 언뜻 애타운은 비슷하지만 연애 초기 그것과는 달라 모른 척해도 이건 더 이상 밀고 당기기가 아니야 미묘한 신경점들이 더는 필요치 않은 사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가는 러닝타임 아하 눈치를 살피면 시간만 끓어 애태 웃는 저 이런 모양 유통기한은 끝난지 오래 사기도 한참 상했지 양끝을 지나기도 전에 벌써 지루해져버린 내 이름 애인스럽게 불려본 게 언제던가 장해 다시 끌기도 품식히기도 뜨뜨비적 지근한 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눈치게임 하루도 더 못해 그래 내가 졌어 에라이 비겁한 남자야 그이vida